아 아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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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킹 뛰우잖아 아이고 아이씨 이 이 이 이 이 이 여기 이리 이 하연 하연 님 안녕하세요 유언님이 카푸치노님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지 불격시잖아요 유언님 손에 그냥 맞으면 돼요 안 빠르고 안 느리고 근데 저는 진짜 예민이거든요 감자를 맨날 바꾼다 보면 되거든요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기복이 안 올 수가 없다 내가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왜 카푸지는 요새 총 안 맞아요? 원래 잘하잖아요 총 안 맞으세요? 감자를 물어보시고 총 올린다 응 미치기 같아 다 맞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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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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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깜짝 기계 진짜로 깜짝 시작 뭔가 종족배로 올거같은데 경쟁은 키보드를 바꿔요 키보드 키보드 중요해 무조건 장비 중요해 뭔 장비들 바꿔요 바꿔 안 맞으면 바꿔 시드님 참 잘 조심해 참 아주 와아 왜이렇게 많노 야 중세 중세 지우다 멀티킬 각이다 중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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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래에 다 썼어 저단들 안오면 간다 아 뭐야 어 뭐야 빔 안쳐줬는 놈 아 기뉴다님 아 아 아 아 기뉴특좀 하하 아 저거는 사라졌는데 우리 가셔도 되죠 근데 PSG가 사라졌어요 도망할게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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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멀티킹 띄우잖아 지금 봐봐 아 대박 스페지 못 쏴 아유씨 그렇게 못 쏜다지 미치씨 지윤아 멀티킹 가자 나 어디야 티어 진짜 티어 기본방 모어 기본방 모어 뭐야 울베 돌렸다 어차피 그냥 졌어 이거 포기해 그냥 킬자리 야 울베 하나 갔다 울베 울베 하나 올거야 아 피해 아니요 저 엠스톤 야 지윤아 중옥 중옥 패스 야 오그로 간다 중옥 오그로 간다 지윤아 오 오 오 오 갔다 갔다 나이스 제발 야 중옥 없어 중옥 없어 방 방 방 방 방 자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아 네 하느님 들어가세요 하하하하 아구니 패배하였습니다 네 하느님 들어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아 내일 모레 뵐게요 내일은 방송 못해요 아니요 저 그 유언님 원래 엠스톤 쓰는데 지금 DT로 바꿨는데 DT가 더 안 내려서 엠스톤 다시 바꿨는데 야 지렸다 샷발 방금 인정? 방금 거 지렸어요 인정? 야 이거 이걸 먹어 지윤이가 좋았다 여기다 오오 condi 내 거잉 봤지 아 아니에요 유언님 그거 그거는 벌써 올린지가 오래됐는데 j-fr 고장났잖아요 저 continu 로제 theft 네 그거 쓰다가 고장났잖아요 바꿨대 Ride 아 나 플레이 그거 안아플레이 뭐야? 아 빼 빼 빼 빼 아 플리나? 이거 힘이 많은거같아 이거 힘이 많은거같아 플레이 흠 힘이 피가 안했어 간다 딱 여기다 찌르는거야 그렇지 한 번 접어주고 아! 아! 개피! 와! 다 개피고 아 주연이 H 누르고 게임이야? 아 진짜로? 아 그런 분들도 계시겠네 나 봤어 저는 연습 못할 때만 H 끌고 있었는데 아니면 그 가끔 그런 상황이 나오는 지금 하나 밖에 없는데? 야 야 큰일 났다 형 야 죽어도 큰일 났다 형 오! 말툼이 미안해 형 오! 말툼이 미안해 형 오! 말툼이 미안해 형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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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먹었을거에요 무조건 빙 먹었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아 이 소리가 아 여d 아구니 승리하셨습니다 어 여d 다행 오 여d 여d 저 저 와우 아 이야 푹씨 살바..이야 지린다 이거 내려봐 이발팀이 한번 가봐주세요 그렇지 안될거 같네요 이거 비비 나온거 아니에요? 몰라 안나왔어 걔 형이 못 박아볼게 도대체 안나왔어 야 이제 나왔다 지훈아 뚫렸다 뚫렸어 이제 뚫렸다 예스님은 그래도 반피 깠어 어시 떴다 나이스 둘다 어시네 어시 두개 떴네 저거 개구에 적팀 시치때문에 개구앞에는 적이 안가봐 흐흐흐 개구 그렇지 이거 잡아야지 그렇지 뽀나 나이스 그렇지 더블캐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어 와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형이 그러면은 딱 잡으러 가잖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적응되면 원래 유언이고요 방향이 떨어지고 제발 한번만 떨어져 멀티킬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